Q. 뭐지? OK Oh my God 댓글 찍으면서 말하나 봐 Oh my God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아니구나? 네 왔어요 됐다 안녕하세요 진짜 많은 언어가 있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이틀 제목이 굿모닝 그리빙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1시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한국은 거의 반대니까 점심이니까 점심 저희는 지금 여기는 저녁 1시입니다 아니 새벽 1시 저희 밥 먹고 네 맥도날드도 먹었어요 밥 먹고 코바콜라 네 두입혔습니다 오늘 참고로 저희가 룸메이트라서 맞아요 네 세 번째 룸메이트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 둘이 세 번째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도시에서 정원이랑 저랑 쓰고 이렇게 다음부터 계속 이제 제이크랑 불편한 게 컴퓨터 저희 둘 다 있는데 와이파이가 느려요 아니 근데 이게 둘 다 아니에요 또 어젠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근데 그 다른 데서는 좀 그리고 의자도 없고 올 데가 없어요 여긴 좀 괜찮아요 여긴 두 개나 있어서 의자가 오늘 그래도 콘서트 잘 마치고 그렇죠 왔습니다 저희 오늘도 한국 아이가 좀 되게 그렇다 응 진짜 영원만 계속하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그게 영원만 아니라 크로스에서 영원만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일본 그런 투어에 대한 그런 것도 브리핑도 브리핑 받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진 분들이 엔진 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더 많지 않을까 진짜 많을 거예요 네 이제 다음 도시가 시카고랑 뉴욕이나 맞죠 뉴욕도 한 번 더 넘었는데 근데 이제 좀 추워진대 시카고랑 뉴욕이 좀 춥대요 시카고가 엄청 춥대 시카고가 엄청 춥다고 재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야 야 야 시카고가 시카고는 뉴욕보다 추워 피자를 꼭 먹어야 해 시카고 피자를 꼭 먹어야 해 시카고는 피자 유명한가 시카고 피자 저희가 LA가 제일 덥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도 근데 거기서 또 링크장이어가지고 오늘 공연장이 아니 링크 공연장은 대부분 링크장이에요 그러니까 링크장이 진짜 많나 봐요 미국은 그래서 진짜 추워요 여기 좋아요 네 추운 게 시원하고 시원해서 땀이 좀 덜 나니까 에너하임 에너하임도 되게 좋았고 다 좋았어요 솔직히 첫 번째가 에너하임 에너하임 근데 확실히 각자 도시에 좀 스타일이 있는 거 같아요 좀 그런 거 같긴 해 네 되게 에너하임 일단 저희가 한 공연 중에 제일 컸어요 그래서 관객 일단 공연장이 진짜 제일 크게 됐고 처음 등장한 거였어 그러니까 처음 US 투어니까 함성 소리가 진짜 컸거든요 그리고 뭔가 약간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저희가 너무 처음 하니까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게 있는 거 같아요 약간 팬분들 많이 못 봤어 근데 두 번째는 되게 잘 뛰어놓으셨고 세 번째가 세 번째는 포트워스잖아 포트워스인가 그게? 응 두 번째가 포트워스 아니야 맞네 도시로 따지면 도시로 따지면 포트워스는 되게 뭔가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이 휴스턴? 휴스턴 그 다음이? 오늘 여기 휴스턴은 살짝 그 공연장 자체가 굉장히 팬분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무대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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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보다 되게 다른 매력이 그게 약간 그거잖아 극장 응 엄청 큰 극장 오늘도 되게 에너지가 좋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보다 막 작은 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응? 그래? 뉴욕이 아마 그럴걸? 그래서 하여튼 조금 뉴욕이 제일 제일 뭔가 작은 뉴욕이 거기가 되게 그거래 역사 역사가 있는 응 엄청 오래된 극장 링크장이 진짜 많네 아이스하키에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왜? 아이스하키 진짜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캐나다랑 미국이 캐나다도 진짜 캐나다 국기 있던데 거기 응 네 제가 까르보불닭을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을 알지? 저도 엊그제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많이 끓였었잖아 네 컵라면 진짜 맛있어 컵라면으로 처음 먹어봤는데 네 멋있더라고요 컵라면 맛있어 이거 좀 먹어도 돼? 응 근데 미국은 콜라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콜라가 콜라 좀 달아 콜라가 약간 그 정도 한국 콜라 좀 맛있긴 해 응 그 코카콜라가 맛있지 그렇지? 응 저희 코카콜라밖에 안 먹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코카콜라 박물관 있잖아요 맞다 맞네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다고 수족관? 그게 그 두 개가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못 갔어요 수족관은 사람 많다고 해서 쇼핑했죠 어제 조금 브레이스릿? 브레이스릿 그게 뭐야? 많은 인연이 있는데 그게 그거 같다 영화 마블 영화 중에 뭐였지? 응? 마블 영화 중에 쟤 지금 팔찌 이런 거 악세사리 좀 빠졌어 샹치? 응? 뭔가 아니야 아이언맨도 이거 있어 그거 몰라 그 아 그거 그 장면 아닌데? 어벤져스에서 그거 딱 그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끼고 껴가지고 얘는 뭔 여자야 양쪽에 딱 끼고 이렇게 처음 봤으면 엘리베이터에 나온 거 몰라 알아라 그거 대박인데 진짜 보컬로 되게 비슷해 플렉스 좀 하셨네 네 환율로 20만 원 비싸게 사 저도 20만 원 비싸게 하나 샀어요 우리 딱 판유플렉스 진짜 어제 이제 저희가 딱 그걸 사고 저 목걸이만 사고 그렇게 팔찌 샀는데 딱 살 때는 뭔가 좀 그냥 뭐 똑같이 산 거 같아 응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에도 팔고 근데 나는 솔직히 산 이유가 한국에 없대 했어 없다고 하셨어 말로 한국에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딱 보니까 더 많아요 20만 원이 있어요 20만 원을 날려는 거지 그냥 기분 내 기념품 샀어요 기념품 응 20만 원 기분 내는 걸로 근데 진짜 콘서트 오면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거 같아 진짜 굳기가 진짜 많고 팬분들 되게 확실히 되게 신기해졌어요 다른 애들 룸메 어떻게 되냐고요? 희승이 형이랑 다이가 이겨가지고 희승이 형 혼자 쓰고 니키랑 제이 정원이랑 선우, 니키, 제이 네 그렇습니다 저랑 제이크 정원이랑 같이 이거 V LIVE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원이 어딨어? 모르겠어 정원이 만약 이거 보고 있으면 지금 올래요? 지금 오실 오면 내가 먼저 열어봐 띵동 하면 정원인이잖아 응 밥 먹고 있을까요? 잘하지 않을까? 밥 먹고 있나?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스트라이키 선배님이 신곡 나왔어요 봤어? 이렇게 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금을 좀 부르고 있어요 평소에 뭐 이게 춤 이런 거 있던데 그러니까 뭐 있었는데 포인트 안무가 되게 많았던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몰라? 귀여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귀여워요 진짜 그래요 누구? 어떤 분이세요? 되게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중간에 진짜 뭔 말하고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뭔지 어디 보였는지 알 것 같아 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거기도 호주 국정 갖고 계신 분 많지 않아요? 응 두 분 크리스랑 펠릭스 모리스는 저는 영어를 배우면 응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영국식 영국식은 제가 영국에 살아야 돼 그거 배우기 힘든데 아니 애초에 배울 때부터 백지 상태에서 배우면 되잖아 넌 지금 백지 상태니까? 거의 그렇지 발음이라는 건 약간 그냥 딱히 없잖아 딱히 모르지 그러니까 영국 영어 배워도 돼 배우면 참 멋있는데 영국 영어인데 영국 발음 참 멋있어 영국에서도 좀 사투리 영어 약간 헬퍼라 같은 헬퍼라 같은 헬퍼라 같은 범위공 범위공 헬퍼라가 진짜 영국 발음일걸 내가 알게 맨체스터시티 약간 그거는 아니 그거는 맨체스터 근데 영국 제가 제가 영국도 너무 사투리가 심해 그러니까 진짜 심한 거 약간 모델로 진짜 엄청 심해 근데 헬퍼라는 좀 약간 그래도 아 듣는 선 아닙니까 되게 헬퍼라 안 봤어 헬퍼라 진짜 많이 봤는데 사실 오늘 호주 영어랑 저기 영국이랑 비슷하잖아 아니 호주도 달라 근데 호주는 호주가 제 생각은 좀 발음하기 쉬워요 진짜 왜냐면 굴리브라지 그 R 발음을 굴리는 거? R 있잖아 알파벳 R R이라고 하네 R라고 해 R 영국도 그러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달라 아 아 그게 저는 좀 그게 나한테 그게 편할 거 같아 R이 안 되니까 R R이 안 되니까 아 근데 나는 제가 그게 또 막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약간 미국 영어가 많잖아요 막 유튜브 보고 뭐라 그래서 저도 약간 까먹었다가 이제 이제 필릭스와 크리스 형 만나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센트가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막 제일 그게 뭐야 제일 많이 지나는 게 그냥 평소 많이 지나? 뭐 터? 뭐 터 얘기할 때 워라 나 호주발 워라 워라?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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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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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막 다르게 할걸?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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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발음 그러니까 미국 다른 분들 호주 발음 이해하기 쉽지 않나? 다 이해하기 호주 발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나마 저 사람이 호주 발음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사투리 같겠지 다른 니키가 진짜 많이 늘어졌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니키 열심히 해야겠다 너무 일본을 잘하잖아 왜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진짜 못해요 일본 알아듣긴 해요 저는 진짜 거의 알아듣잖아 나는 진짜로 일본 제가 저희가 일본을 하루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일본 공항 직원분도 약간 영어를 못하시잖아 일본은 일본은 나라 별로 영어를 안하지 일본어를 하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막 못하셨는데 그럼 일본어로 일본어로 더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아예 모르는데 근데 일본 분들 진짜 일본어밖에 안하시잖아 영어를 좀 하고 이런 게 아닌 거 같아요 공항 사람들은 좀 할까요? 그래도 공항 직원들은 공항 직원들은 근데 뭔가 저 그래서 되게 힘들어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일본이 저는 서로 걱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저희 팀에 영어 능력자도 있고 일본어 능력자도 있으니까 제이카한테 영어 배우고 제이카한테 영어로 대화하고 니키와는 일본어로 대화하고 그리고 일본어가 더 잘하죠 영어보다 일본어 낫지 대화는 일본어도 되지 조금 단어만이라도 저 일본어를 진짜 영어는 뭐 금방으로 하여튼 일본어가 저는 좀 어려웠던 게 뭔가 약간 한국어를 잘하지만 읽는 걸 빨리 못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잖아 근데 뭔가 막 뭐라 하지? 아이시대로 이런 게 있으면 막 한글 시작제 이렇게 보면서 읽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게 그게 약간 바로 안 돼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어려운 건 어려워 단어가 어려운 건 B.Y.S. B.Y.S. 나갔나? 나갔지 나갔어 B.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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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녹음할 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맞다 그거 저희가 녹음했어요 그거 그거 영어 너 뭐였지? 뭐였어? 뭐였지? 뭐 기억었나? 플레이 라이블리 이런 거 아닌데? 내가 플레이 라이블리였나? 아니 뭐... 그게 어려운 단어를 했는데 엄청 어려웠어 나 뭐였지? 성은 그거 뭐였지? B.Y.S. 그거 저 뭐였죠? 잘했어 저 뭐였는지 아는 사람 네 네 모르시는 걸로 좀 끊기나? 뭐 지나? 진짜 기억했네 플레이 라이블리 제이 플레이 뭔가 있는데 플레이 젠... 아니... 플레이 젠틀리 저였는데 플레이 선우가 플레이 퀄키 맞아 퀄키 뭘? 코기? 아 퀄키? 퀄키 웰시 코기? 코기 귀여운데 웰시 코... 그것도 선우라는 게 잘 맞는데 선우가 걸 때 뒷모습 약간 웰시 코기 같다 인정 16, 16 근데 B.Y.S. 이것도 공지 나온 거 같은데 저희가 필리핀스인가? 거기 갑니다 곧 나갔어 나갔어? 어 나갔어 나갔어 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가족이 있거든요 필리핀? 대회하러 링크장 버튼 나 말레... 나 말레이에서 갔었어 필리핀 안 갔다 갔었나 마닐라 갔어 마닐라 난 그 코알라... 코알라 룸프인가? 코알라? 코알라 룸프 기억었나? 거기 갔어 저기 필리핀은 좀 덥나? 지금 덥고 지금 덥고 12월 달이면 좀 덥겠다 거기에는 겨울이 있나요? 근데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엄청 습하지 않나? 거기 맞아, 습해 그렇구나 태국도 습하고 그리고 저 머리도 잘랐어요 엊그제 진짜 길었는데 네 근데 눈이 너무 찔러 나 머리에 저녁을 잘랐네 희승이 형 머리 완전 여기 자랐어 희승이 형 엄청 많이 자랐어 맞아 그리고 투블럭 옆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희승이 형이 솔직히 짧으면 잘 어울려 나한테 짧으면 잘 안 와 맞아, 맞아 희승이 형이 딱 네 투블럭이 잘 어울려 그레이스플리였다 그레이스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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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마이 나 근데 진짜 지금 1시 넘었나? 지금 응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빨리 씻고 잘 자 여기가 여기가 내일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몇 시인지 몰라 응 안 돼 콘서트 당일날 이동하지는 않을까 그냥 콘서트 당일날 이동 오늘 여기서 호텔 브이로그 켜고 내일 모레 콘서트 하는데 내일 아니면 어디 가겠어? 지금 갈 수도 없잖아 지금 보고 가야겠어? 네 내일 가요 저희 내일 공원에서 봅시다 포스터 오가잖아요 응 잠깐만 뭐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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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 마시고 입병이 지금 많이 났는데 아직 좀 아프니까 이게 약간 컨트롤이 안 돼 아니 입병이 진짜 크게 나요 뭐 진짜 거기 상처 상처가 그때 봐 근데 이게 씹어서 났어 입병이 그때 밥 먹을 때 우리 미국에서? 아니 제가 대박이에요 이게 송관리가 은근히 뾰족해가지고 진짜 씹을 때 한 번 씹을 때 진짜 크게 피가 철쳐나요 저는 나 송관리가 진짜 대박인데 내가 내가 좀 요즘 느낀 건데 밥 먹을 때 진짜 꽉 세게 씹어 모든 이렇게 막 맞아 너 그래 그리고 나 한 번 씹으면 진짜 너무 아파 살짝 씹지 않아 저는 세게 씹어 근데 시카고가 여기서 머나? 그렇게 안 멀걸? 버스로 갈 수 있는 버스로 가니까 우리는 버스로 기차 타고 가죠 기차가 있는 기차 한 2시가? 응 비행기는 못 타는데 비행기는 안 타요 응 비행기는 안 해가 되나요? 네 몰라요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진짜 안 해요? 진짜 한국어 온 지 너무 오래됐다 아니 그 코드 아니 아니 미국 온 지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한국이 약간 너무 예전 같... 약간 까먹었어 한국 벌써 되게 오래된 거 같아 뭐 이렇게 한국 가면 한국 가면 뭔가 말이 통하니까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진짜 거의 갔었는데 거의 삼겹살 먹었어요 맞다 그거 대박이었네 진짜 어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한국... 약간 진짜 한국식처럼 삼겹살 집으로 갔는데 삼겹살?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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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잘 안 돼 삼겹살 근데 무제한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계속 마무리를 하고 네 쉽고... 진짜 빨리 자야 돼 내일 뭘 하는지 내일 버스 타러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야 돼 버스는 좀 오래 걸리잖아 빨리 네 저 아직 그... 메이크업은 안 좋아가지고 저도요 지금 바로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바로 켰습니다 갈 얘기가 없네 근데 한국에... 한국이 지금 점심이 있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고 계시다면은 정말 기다려요 곧 가겠습니다 곧 갔다가 바로... 근데 거의 바로... 바로는 아니죠 조금 이따가... 일본 가지만... 그래도 한국 곧 하니까 곧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확실히 짓고 갑시다 뭐 틱톡 어떻게 틱톡? 여기서 일단... 틱톡을 저희가 다른 걸 듣기로 했어요 다른 걸 듣기로 했고 언제 올라갈지 근데 그 멤버가 세 명이 됐어도 됐어요 제일까지... 공개자 다시 할까? 그거 나쁘지 않은데 압박심? 스웨디 챌린지는 저희... 저희 의견도 있지만 아니 우리 의견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서 아니 이게 왜냐면은 연습할 시간 피웠는데 연습할 시간 피웠어 그래서 준비했어요 연습할 때도 마땅치 않고 여기서 한번 합시다 뭘? 스웨디 챌린지 진짜? 아니요 왜냐면 제가 좀 미안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말해버렸는데 너무 팬분은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 스웨디 챌린지 근데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뭐였죠?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어제도 저번에 말했지 말고 저희 진짜 연습도 하고 찍어봤어요 근데 이건 좀 아이디어 하시거든요 이거는 너무 약간 너무 약간 연습 많이 해야 돼 좀 잘 찍어야 돼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딱 이게 사다리를 올려봐야지 환경이 안 돼가지고 환경이 좀 뭔가... 찍을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조금 살짝 바빴어요 살짝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틀어도 되나? 이런가? 보인마탈 소리 보인마탈 소리 오케이 뭐지? 내가 알려줄게 한국은 뭐죠? 뭘 쏟는? 뭘 쏟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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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가 다시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딱 이거 이거 하고 하고 어 시간 없어 다시 시간 없어 내 눈에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아 이거 진짜 잠시만 제대로 노래가 진짜 좋아 많이 들어요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니 시간 없어 됐다 오케이 네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지 당황도 있으니깐 이 쏘리 챌린지는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더 좋은 특적을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그냥 재밌는 거 갖고 올게요 재밌는 하나 제가 저도 이게 시간이 날 줄 알았어 찍을 수 있는 뭐 환경이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부터 이제 한국 공항 때부터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찍으려고 했었어 그냥 출발하는 날씨 아래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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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안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왜리 챌린지는 약간 좀 유행 지나진 않아 지났지 조금 이제 좀 시간 됐어 좀 이제 근데 다음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 좀 웃긴 거 같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꼭 저는 이거 꼭 말하고 싶었어요 네 V LIVE 하면 네 이제 V LIVE 아니구나 V LIVE V LIVE V LIVE 끝났어 이제 이제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어디 갔어? 섭종 협종? 서버종 서버가 아예 없어요 진짜? 응 V LIVE 밖에 없습니다 이제 V LIVE 그 그럼 거기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 거기 계정이건가? 다 넘어온 건가? 국가 진짜 그 사장님이 바뀌신 건가? V LIVE V LIVE V LIVE는? 합쳐진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문젠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V LIVE V LIVE V LIVE 짱 이건 우리 우리 위버스가 우리도 우리 위버스구나 예 위버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V LIVE는 없어요 ONLY WEVERS 네 진짜 밤 늦게는 저는 약간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해요 막 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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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이나 합니다 원래 네 근데 뉴욕 뉴욕도 진짜 기대된다 콘서트는 뭐 시카고도 기대도 다 기대되지만 뉴욕 그냥 가보고 제가 옛날에 가정행 갔었거든요 뉴욕 한 번도 안 갔어 뉴욕을 전 유일하게 미국에서 갔었어요 가정행으로 딱 한 번 근데 그때 오면 좋아가지고 LA랑 덴버랑 덴버? 우와 덴버 은근 콜로라도 덴버가 캐나다랑 좀 가까운 데 아닌가? 그럴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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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가 엄청 산이에요 고산지대 그 산소가 좀 없어 날씨도 되게 오락할게 바람도 엄청 덴버 뭐야 저번에 종이의 집 배우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덴버인가? 아닌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랑 뉴욕시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일본도 기대해 주시고 일본도 기대해 주시고 그냥 솔직히 저희 이제 막 스케줄 브리핑 이런 거 받고 뭔가 일정들 들어보면 되게 많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를 많이 볼 기회가 진짜 많아질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한... 시상식도 이제 시작하고 시상식도 있고 저희 앨범도 일본에서 또 나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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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캡션 타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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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GO 3, 2, 1, GO 이거 배운 거 있잖아 오늘 뭐? 이거 배웠어요 저희 배우분한테 이거 뭐 엘레나 그거 있다고 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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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렌타 이런 건가? 근데 잘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엘레나 이런 거 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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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네 저희는 이제 씻고 자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아니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갈게요 저희는 시카고로 넘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뿅 시카고 시카고 내일 버스 타니까 힘드니까 네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